실은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아무래도 니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충고해주려고 신대표가 너한테 왜 잘해줬다고 생각하니 정말 니가 가능성이 있어서? 니가 예뻐서? 신대표한테 속지마 그 친구 지금 널 이용하고 있는거야 네? 신대표가 최연아 좋아하는건 알고있니? 알고있었구나 그럼 이야기가 쉽네 실은 신대표 연아랑 다시 사귀고 싶어서 널 놓고 내기한거래 내, 내기요? 그래 내기 너같이 보잘것없는데 성공시켜보라고 연아가 시켰다고 연아가 시켰다고 정답은 어떠해? 자꾸 공장공장 뛰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? 일어나고 없는데 나를 봤어 겨몸이 사랑이야 어허허허허 세트세븐하고 연아가 시켰다고